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건강 잃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7분을 주행하면 노은면 소지지와 북충주 IC에 닿구요. 이쪽은 앙성을 거쳐 감곡과 장호원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탄산온천으로 유명한 앙성까지는 주행 약 10여분 거리 정도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주말체험 영농용지 겸 농막설치용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좀 전의 2차선 도로로부터는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면 약 120미터 정도 거리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비포장임에도 정식 도로인데 아쉽게도 왼쪽에 있는 전봇대쯤에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남의 땅을 밟고 지난다는 얘기겠죠. 6.25 동란 때도 통행을 했던 관습상 도로인 거구요. 혹시나 이따 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 토지는 현황 비보장로만 있는 맹지라는 거 미리 자수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쌓여서 미끄럽기도 하고 운동화 속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부동산 유튜버라는 게 극한직업이라는 생각 드시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주 눌러주세요. 주인분께서는 길이 경호기가 통과하는데 깨딱없는 폭이라 하셨는데 눈만 아니라면 승용차 정도도 깨딱없는 폭으로 보여지네요. 이제 소개 토지에 거의 다 왔구요. 정면에 보이는 인산밭이 오늘이 소개 토지가 되겠구요. 2차선으로부터 이곳까지 120미터를 걸어온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인산밭이 오늘이 소개 토지인데요. 인산밭이 무작해 커 보이는데 전체가 매매면적인 건 당연히 아니구요. 토지의 남북 세로폭 14미터에 동서 가로폭 33미터가 매매면적이고 요 라인이 33미터의 동서 가로 라인인 겁니다. 인산밭이니까 안에는 당연히 인삼이 심겨져 있을 테구요. 내년 그러니까 24년 가을에 인삼을 수확하신다네요. 요 토지의 지목은 전이구요. 면적은 530제곱미터로 160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20%인데 현재 맹지로서 건축이 불가하니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깊이 읽고 기어이 주택을 짓고야 말겠다 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걸어왔던 눈싸인 현황도로의 소유자들에게 사용생락을 얻으면 되기는 되는 건데요. 웬만하면 그냥 6평짜리 이쁘장한 농막 설치해놓고 별장삼아 소유삼아 운동삼아 취미영농 하시는 걸로 하시죠. 참고로 토지의 위치에서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쪽이 남쪽 방향이고 이쪽이 서쪽 방향이고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 이쪽이 동쪽 방향입니다. 아까 보신 2차선에서 면수제지와 IC까지는 우회전으로 7분 서충주신도시와 충주도심까지는 20여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좌회전으로 10여분이면 국내 최고 탄산수진인 양성탄산온천술을 마시다 못해 목욕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살짝 어필해보고요. 맹지라서 이만한 가격이겠지만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지형에 이만한 조망의 농막용지가 흔치 않다는 거 세게 어필 드립니다. 눈이 미끄럽기도 하고 눈이 운동화 속으로 들어와 축축하기도 해서 뒤편을 가볼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가봐야겠죠. 인삼의 잎이 다 시들고 쳐져서 죽은 듯 보이는데 땅속에 인삼이 살아있다는 게 제삼 신기해 보이네요. 토지의 북쪽에 길게 접한 이 국어가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될 듯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주말체험 영농용지 겸 농막설치용지로 추천중인 160평의 인삼밭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남북 세로폭 14m에 동서괄폭 33m인 요 인삼밭의 매매가는 폐영당 15만원으로 2,400만원인 겁니다. 아까 저쪽 반대편에서 주택의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토지의 서쪽 경계를 깜빡 놓쳤는데요. 160평 토지의 서쪽 경계는 인삼밭 두 개가 합쳐지는 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물ẩn입니다. 꼼꼼 ará 2,400만원 5,400만원 2,400 마 associated 애š다면 2,400만원 cop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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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